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또다시 크게 의심 환자도 숙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내 영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봅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스포츠 산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랜선 스킨쉽 시대 비대면 언택트 스포츠 지원 교육 플랫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공단을 함께하는 비대면 스포츠 시장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